그리고 우현씨가 내꺼 하자 할 때 복근도 시원하게 까주셨잖아요 깠잖아요 그것도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였죠 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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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모여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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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 모여봐 잔들어 잔들어 이거 진짜 재밌는 안주거리다 복근 썰이 있어요 복근 썰이 딱 재미있어야 돼요 옛날에 옛날입니다 몇 년도죠 그때? 2012년도? 약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내꺼 하자 노래가 발표 딱 됐을 때 내꺼 하자 내꺼 하자 하고 난게 나 그 파트가 있어 파트가 있어 근데 여기가 간드러져 약간 뭔가 늘렸다가 확 임팩트가 확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설마 옷을 늘려야겠다 안무속으로 내가 어떻게 한번 살려볼까 라는게 아티스트로서의 고민 어린친구의 머릿속에서 문득 번쩍 떠오릅니다 갑자기 여기서 내가 한바탕 까야겠다 한바탕 까야겠다 이거다 잘한다 프리트코 잘한다 월컨이 이거다 이거다 해서 멤버들 저기서 연습하고 있을 때 저 혼자 안무실에서 구석에서 살짝 까봤어요 나의 나 아 했는데 이걸 성규씨가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보고 갑자기 저를 보더니 너 뭐하는거야 어 어 아니야 그냥 뭐 복근절이 있나 아 민망한거 이게 자신있게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부끄러워 처음에 약간 내가 정확히 기억나는건 부끄러웠어 방송에서도 처음엔 약간 소심하게 하다가 이게 반응이 좀 좋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진짜로 여기까지 올린거 아니 목까지 올리다가 여기가 그냥 아니 이게 어쩔 수 없는게 반응이 좋으면 뭐하고 싶어서 아니 오른쪽 거드랑이 털까지 제가 우리가 회식할 때 그때 당시에 대표님 중엽 대표님도 우연이한테 자네 덕분에 회사 매출이 올랐네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그거 맞죠 기억나죠 그것 때문에 또 내꺼하자 1등을 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면 내꺼하자 1등한게 나의 복근 때문이다 그 때문은 아닌데 중요한건 또 이런 썰이 있습니다 뭐 뭐 모두가 다 반대를 했어요 왜까냐 누가 반대했어 난 역시 내꺼하자라 하는데 복근을 왜 보여주냐 왜 보여주냐 심지어 가사가 나인게 나한테 복근을 보여준다 상담한 남자는 복근이 없었다는 얘기가 갑자기 여기서 왜까냐 이거를 그래서 여기에 갈등이 있었어요 까지 말아라 누구는 또 까라 어떡하지 고민이 많았겠네요 에라이 모르겠다 해버렸어요 뮤비 때 깠는데 짤리지 않았어요? 뮤비 때 원래 뮤비 때 까 맞죠 뮤비 때 깠어요 맞아 어떻게 알고 있어 뮤비 때 먼저 깠어요 근데 이게 거기에 안 들어갔어요 아 그러면 감독님 편집하시다가 어 이게 뭐야 그래서 어 뭐야 아니 이게 깠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얼굴 올라가 이 형아일 때 얼굴 올라가 실수했냐 이러면서 본방 때 그래서 이걸 했는데 반응이 좋아지지 아니 점점 다음 방송 때 아하 하던게 아하 하하 나중에 아하 이렇게 되니까 저도 이제 분위기를 탄거죠 아 그렇죠 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우현 씨가 만들었어요 아 댓글에 아 그러면 지금 당장 춤춰줘라고 하는데 그건 좀 어렵겠죠 지금 어렵죠 어떤 분이 아 또 댓글에 예 나 그걸로 입덕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팬이 한 명 늘었네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와이파이 여러분 저 열심히 살았어요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나랑 우현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